자동차, 트위스 시계, 주외가 200만 원이 넘는 디올 코트를 입어요. 북한이 지금 세계 최 빈민국이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비자금을 가질 수 있느냐. 김정은만의 비자금을 만들고 운영하는 39호실입니다. 북한 39호실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가 굉장히 큽니다. 아프리카에서 동산 팔아서 1억 6천만 달러, 가짜 더니일 담배를 만들어서 중국에서 9천억 원. 진짜 잘 만들었다.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작원들이 많았거든요. 불법적인 일로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어마어마어.